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IoT 기반 폐기물 처리 기술 폐기물은 화재의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상태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폐기물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건설 현장 안에 폐기물 보건지역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큰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쌓인 폐기물이 미끄러짐과 넘어짐 등의 사고를 유발합니다. 건설 현장은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은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방해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기물의 불법소가, 폐기물 불법 매립, 건설 폐기물법 위반 등 많은 건설 현장의 폐기물로부터 기인한 문제가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헐,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폐기물에 대한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 신축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특별한 지침이나 세부적인 행동요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방안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IoT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IoT 기술의 정의는 사물간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IoT 기술을 활용하면 건설 현장에 있는 폐기물이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되어 노동자들의 환경이 더욱 안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IoT 기술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 모르겠는 걸요.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우선, 각 건설 현장에 IoT 스마트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후에 폐기물의 적재량과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현장에 대한 폐기물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DB 서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쓰레기통의 상태에 따라 수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관리 서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수거 일정을 조정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폐기물 데이터를 도시교통정보시스템과 연계합니다. 현장 주변의 교통정보 및 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여러 개의 건설 현장 간의 최적의 수거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 후, 관리 서버에서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수거 차량과 업체에 정보를 전송하여 수거 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수거 시스템을 통해 각 현장의 폐기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IoT 기술을 적용한 폐기 처리 시스템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실시간으로 여러 건설 현장의 폐기물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고, 건설 현장 간 폐기물 수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GIS 시스템과 연계해 여러 곳의 현장 간의 최적의 수거 경로를 설정합니다. 건설 현장 간 최적의 경로를 설정했으면, 스마트 수거 시스템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리합니다. 그렇게 폐기물 처리에 우선순위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수거 차량이 공유된 경로대로 이동하며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한 번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되는 모니터링으로 여러 건설 현장의 폐기물을 즉각 처리하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헐,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 IoT 기반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그렇게 하여 현장 내의 낙상, 미끄러짐, 넘어짐 등의 물리적인 사고와 현장 폭발 사고 등을 줄여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한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통해 수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장이 더 깨끗하게 유지되면 근로자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안전한 현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수동으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통해 고정으로 폐기물을 제공합니다. 자동화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통해 주시기 위해 수동으로 폐기물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상상plic에서 베이컨을 통해 sleut다.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 주시기 위치하는 기 inconvenience 오일 지나 Shanghousia 보dot. 시스템을 통해 주시기 위치한 점수입니다. 조합주의 수 이름은 오일 Willow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주시기rup 구성소에 구성하는 데 도움을 접시하기 위해 수동으로 공공하려 합니다. 고려한 사업을 통해 주시기 위치하고 있습니다.